이번 시간에는 화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면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우스 움직임이죠 마우스 움직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게 오빛 이라는 건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는 거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 그 다음에 휠 줌아웃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화면 돌릴 때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좀 다른 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보면은 바닥이 이제 막 뷰를 이제 좀 보기 힘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좀 자기가 원하는 뷰를 찾기가 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수직이 딱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Z 방향이 계속 아래로만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쉬프트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펜이죠 펜 이거 이제 화면을 미는 동작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알아볼 만한 거는 뭐 여기 포지션 카메라 이런 거 클릭해 가지고 놓으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 눈높이가 여기 768 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네 한 번 170 이렇게 놓을게요 아 170이 아니지만 1700 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 눈높이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내가 여기 가서 서 있다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서서 아이콘은 눈 모양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카메라 위치는 고정된 상태로 그 뭐 사람으로 따지면 고개를 돌리는 거죠 고개를 시선만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죠 이거는 이제 마우스 왼쪽에 클릭하는 걸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쉬프트키 누르고 밀고 그 다음에 휠 돌리고 줌아웃 조금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가다가 이걸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휠을 돌려서 얘를 뚫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여기 쯤 가 이쯤 가서 바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려 버리면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줌아웃을 다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인테리어가 지금 여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화면 좀 뒤로 계속 물러서다 보면 이렇게 뚫고 벽을 뚫고 나와 버리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화면의 투시를 바꿔 줘야 되는데 자 화면의 투시를 바꾸는 거는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입니다 필드 오브 뷰 아주 중요한 옵션이구요 필드 오브 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필드 오브 뷰가 Degree가 45.5이라고 보이죠 원래는 이게 35이에요 35 35 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이 투시가 원래 스케치업 기본 투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시를 내가 많이 주고 싶다 적게 주고 싶다에 따라서 이 필드 오브 뷰 여기 마우스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카메라에서 필드 오브 뷰를 체크된 상태에서 돋보기 모양이죠 위에서 클릭을 해서 아래로 내리면 투시가 심해지는 거죠 과투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간혹 화장실이라던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이런 투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클릭 아래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투시가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1입니다 1 자 그렇지만 1이지만 1이라고 돼 있지만 투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시가 있는 거예요 1이라는 수치가 있는 거고요 그럼 120이 최대일 거예요 120이 최대고 120이 최대고 1이 최저고 그런데 이제 아이소메트릭 뷰 라던가 투시가 없는 뷰를 만들려면 이제 그건 당연히 파랄 프로젝션을 해 주셔야 돼요 파랄 프로젝션을 하면 보세요 네 살짝 바뀌죠 살짝 바뀌는 이유가 이제 이 디그리가 잠시만요 네 퍼스펙티브로 했다가 음 35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파랄 프로젝션 이렇게 해서 놓으면 네 이건 이제 투시가 없는 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퍼스펙티브 뷰에서 디그리가 1일 때 하고 파랄 프로젝션 하고는 그 1 차이가 있습니다 1 차이가 그러니깐 두 개를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파랄 프로젝션을 뷰를 만든 다음에 뷰에 보면 카메라에 보면 스탠다드 뷰가 있어요 그래서 탑뷰 네 탑 그 다음에 뭐 프론트 이렇게 해 주셔야 이렇게 해 주셔야 정확하게 평면 뭐 인면 이런 그 이미지가 나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은 그 네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를 잘 안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건축 인테리어 뷰 잡을 때는 뭐 사실 뭐 웹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그 약간 라이브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 쓰겠지만 건축이랑 인테리어는 이거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안 쓰시면 되게 이미지가 어색해요 카메라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 인테리어 이미지 건축 이미지 사진 찍은 것들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투시가 있는 이미지에요 뭐 한 90% 정도 투시가 있어요 아 죄송해요 투시가 아니라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는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이거를 이제 처음 그 인테리어 건축 뭐 처음 접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걸 뭐 건물은 수직으로 서 있다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에서 이미지에서 이 그 투시가 어 이렇게 작아지는 투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아지는 x 이제 뭐 뭐 xy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작아지는 투시 하나 이 두 가지만 존재하고 위나 아래로는 작아지지 않죠 이게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네 이거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뷰를 실행을 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아까 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투시가 있는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 아니고 어 투포인트 주고 손바닥으로 바뀌면 마우스 왼쪽 버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뷰를 원하는 구도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수시가 없어지고 투포인트 잡아주고 파라를 투포인트 다시 할게요 투포인트 이렇게 해서 카메라 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욱 이렇게 도와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